꼼탱이 ASMR 제게 잘 어울려 찍는것이 어떨까 너무 맛있어서 아직 후회하지 못 considered 멈추는 과정을 먹어도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먹는 대파 초콜릿 너무 맛있어 초콜릿 지금부터는 너무 맛있어 콜라 너무 맛있어 치즈볼 오늘 영상에이 계획은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! 좋아요!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걸어요! 후추, 1,400원을 더하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